또 다른 신비한 분리상이 있다고 해서 찾은 경북 영주의 부석사. 무량수전으로 잘 알려진 이 절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. 국보로 지정된 석등과 부석사의 명물인 떠있는 돌이 시선을 사로잡는 듯. 안녕하세요. 부석사에 신기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서 구경할걸요.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. 굉장히 신기해요. 방금 보고 왔는데요. 신기해요. 진짜 최고요. 보고 오세요. 한번 봐. 보였다가 사라진다. 대체 뭐가 신기하다는 건지.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데요. 어디요. 저기. 한 곳을 떨어져라.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발견. 진짜 신기하다. 부처님 다섯 보이세요.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. 색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보고 계신 거예요. 부처님 다 보고 있어요. 다섯 분이 앉아계신 모습이 보이지요. 부처님이 한 분도 아니고 다섯 분? 어디. 어디 있다는 거요. 자세히 보니 다섯 개의 불상이 정말 있다. 있어.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위해 불상이 나타났던 누각으로 향하는데. 무량 수전 앞에 위치한 누각. 그런데 방금까지 보였던 불상이 보이지 않는다. 아 이거 대체. 어찌 됐네. 역물이요. 보여요. 우리가 보이는데요. 그 뒤로 더 가야 돼요. 그 뒤로. 중간으로요. 조금만 더 가보세요. 조금 더 가봐요. 조금만 더요. 아 뭐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요. 에?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위는 없던데. 여기서는 보여요? 저 보이잖아요. 저렇게 잘 보이는데요. 왜 안 보이시지. 아니 이게 뭔 일이랴. 분명 가까이선 안 보이던 불상이 보인다. 그것도 아주 선명한데.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누각으로 올라온 사람들. 역시나 멀리선 보이던 불상이 보이지 않는다. 밑에서는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. 참 신기해요. 착시 현상인가. 우리가 본 불상은 착시 현상일까?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착시 미술 전문가를 만나봤다. 직접 보니까 어떠십니까? 에? 아주 궁금해요 내가. 제가 착시를 이용한 벽화나 트리가트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.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전시관을 찾았다. 평면 그림을 사진 찍는 각도와 보는 방향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미술. 과연 부속사의 불상도 이와 같은 현상인 걸까? 불상이 떠 있는. 여기 있는 거랑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. 나타났다 사라진다 해서 붙여진 별명 유령 불상. 과연 그 정체는? 트리가트는 형체를 왜곡시켜서 착시를 일으키는 현상인데 아예 사라지게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트리가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이건 트리가트가 아니고 다른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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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